이번 시간에는 자바에서의 연산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자는 영어로는 operator라고 부르고요. operator는 특정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어떠한 작업을 지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연산자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네임 연산자,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연산자가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연산자는 대입 연산자는 이미 우리가 배웠죠. x는 1, 여기 있는 이게 대입 연산자죠. 그리고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같은 것이고 그리고 비교 연산자는 우리가 뒤에서 비교라고 하는 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논리 연산자는 또 조건문 쪽에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주로 살펴볼 것은 이 산술 연산자에 대한 것이고 또 동시에 연산자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감을 잡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서 언급한 것들 외에 다른 연산자들도 있는데 그러한 연산자들은 더 많은 지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드리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들을 다루는 맥락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산술 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산술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산수, 기억나시죠? 상수 번지 아시죠? 여기 아리스마틱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산술이라는 뜻인데요. 이 숫자를 셀 때 사용하는 그런 연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주 저학년 때 알고 있었던 기초적인 수학적인 소양들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나머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자바에서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고 이거는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기호와는 조금 다르게 생긴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곱하기는 x인데요.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asterix라고 하는 이 별표로 생긴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숫자 8키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8을 입력하시면 이 곱하기가 입력이 될 겁니다. 이것은 나누기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slash라고 부르는 기호죠. 그래서 키보드를 치면 이 물음표 아래쪽에 있는 기호가 이 slash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나머지인데요.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나머지를 이런 기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기호들을 자바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이 계산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네, 저는 지금 oig-open-tutorials-java-tutorials-operator라는 패키지 안에 arithmetic-demo.java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파일에다가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일단 확대를 해서 여기 있는 이 내용만 이렇게 강조를 표시를 해보면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코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우선 1 더하기 2의 결과는 리조이트에 뭐가 들어올까요? 예, 3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력한 결과는 화면에 3을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이 리조이트 값에 현재 3이 들어가 있죠. 그 3 빼기 1을 하니까 여기 있는 이 리조이트 값은 2가 돼서 여기 있는 것을 출력한 결과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조이트 값에는 현재 2가 되어 있죠. 그리고 곱하기 2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4가 들어가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출력하면 4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4가 들어가고요. 4 나누기 2를 하면 2가 되죠. 그래서 이 결과는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재 2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자, 2 더하기 10을 하면 10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예제는 다음에 나오는 이 예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10이 나오고요. 그리고 %7이라고 되면 10을 7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이라고 적고요. 나누기 7이라고 했을 때 7, 1은 7이잖아요. 그럼 여기 결과는 3이 됩니다. 바로 이 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나머지가 돼서 이것이 리조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해보면 3이 출력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리메이너 데모라는 것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나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건데요. 나머지는 처음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다른 연산자보다는 조금 복잡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우선 여기 있는 a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전부 다 3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0을 3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럼 3으로 0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0이 되니까 얘는 0이 돼서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 자,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뜻이죠. 자, 여기 역시 0이고 0이 되니까 1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바로 이 1이라고 하는 값이 이것의 값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예, 2를 3으로 나눈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0이고 얘는 0이니까 2가 돼서 얘의 결과값은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 자, 3을 3으로 나눈 거잖아요. 3, 1은 3이니까 0이 돼서 이 결과가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됩니다. 자, 4로 나눠볼게요. 4를 3으로 나누면 3, 1은 3. 그래서 3이 되고 1이 되죠. 바로 이 값이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들은 얘는 0 1, 2 그 다음에 얘는 다시 0 1, 2 그 다음에 다시 얘는 0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머지를 잘 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순환하는 값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저걸 어디다 쓸 수 있는지 직접 알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나머지를 더 잘 알고 싶다. 그러면 중학교 수학 강의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저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하기 연산자의 경우에는 이 좀 특별한 면이 있는데요. 자, 더하기 연산자는 숫자, 숫자를 더할 때 물론 사용이 됩니다만 이 문자와 문자를 결합할 때도 이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를 이렇게 살펴보면 자, 이거 제가 한번 코드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코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 퍼스트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 형식의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 데이터 타입을 this i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컨드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문자열 형식이고 a concatenated 스트링이라고 하는 값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드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퍼스트 스트링과 세컨드 스트링 즉, this is와 a concatenated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값을 여기 있는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를 서드 스트링에 담았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this is a concatenated 스트링이라고 하는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실행 결과가 나타나죠. 즉, 여러분이 문자와 문자를 결합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